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기분이 좋아! 안코TV의 안코입니다. 여러분 베트남에서 파는 옷 가격을 아시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로컬 옷 가게, 옷들의 가격을 알려드리려 해요. 자 그럼 저와 함께 들어가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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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옷들이 되게 싸고 좋은게 많아요! 그리고 벤탄시장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벤탄시장 보다는 이런 베트남 로컬 매장에서 물건을 사시는게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싸고 질이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가격이 정가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비싸지면 조금 방아지 무료가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옷을 살 때는 벤탄시장은 이렇게 로컬 가게 사시면 충분히 예쁘고 좋은 옷을 살 수 있습니다. 가격은 스판 들어간 바지 하나 15,500원. 이건 비싸네요. 17,000원. 완전 반이와! 완전 반이와! 완전 반이와! 11,750원! 이게 뭐냐면 계산하고 나서 이렇게 행운의 롤렛 같은 걸 돌리는 거래요. 그래서 걸리면 2,500원 할인 혹은 양말을 주거든요? 아니면 꽝일 수도 있고 이딴 여자친구만 돌렸고요. 그럼 제가 돌릴거에요. 롤람? 오케! 남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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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맹! 남맹! 남맹!